저 오늘 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앤드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채럿입니다 오늘의 볼모발 게임은 사장님 저 오늘 쉽니다 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오늘 쉽니다 저 나갈게요 쉬러 가야지 아 오지 마세요 쉬러 가는 거예요 어쩔 셈이죠 아 쉬러 가는 거예요 아 좀 쉴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아 네 그럴려고요 사장님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사장님 급박할 테니 대화로 해결해요 아 됐어요 사장님 오면은 때릴 거잖아요 사장님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 온다 사장님 온다 사장님 온다 사장님 뒤에 사장님 오는거 보이죠 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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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하면은 전화할 거잖아요 아 사장님 아 아 아 아 대가리 아 대가리 신기록 1800m 일하러 가기 일하러 가기 하기 전에 이거를 키좀 설정해 놓죠 잠시만요 됐어 사장님 갈게요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잡히면 잡혀 아 아 흫흫흫흫 쉰 거리 20m 다시 한번 하자 사장님 갈게요 나이스샷 와 아 어어 오케이 어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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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깜짝몰라 어어 안 돼 안 돼 혜 잘 또 다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중심을 맞춰야 돼요 이 게임은 어어 오케이 영어 배 그 옆에 정신으로 일어난거 아니죠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러이가 아 아 어렵다니까 게임 나보다 잘하는 애! 없을 걸 이제 그냥 속도 안 내고 천천히 갈게요 뭐 있을 때는 오케이 쿨 어딜 가도 gps로 알 수 있대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케잇 웨딩땅을 잡아져 쿨 사장한테 지금 저렇게 이게 답장 보내는거야? 사이코패스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! 아 속도가 너무 빨랐어 아 완전 안정적이었는데 다시한번 간다 간다아아아아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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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어 가자 여기가 고비여 고비 가자 사장님은 왜 책상까지 같이 들고다니는거야? 야 딱 3000미터만 가보고 싶은데 저기 천 천 얼마 미터에서 너무 힘들어 나쁘해 천천히 천천히 이천미터 이천미터 이천발읽미터 두잠팔백미터 안돼 사장님 쫓아온다 사장님 FIFO 사장님! 나이스샷 아 진짜 사장님 아까 너무 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진짜 열심히 일하네 일하네 일 싫어 근데 내가 일시키는데 편집자들한테 편집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게임이네 아 만류 1년에 없지 아 이컬드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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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 안돼요 참 branches 게임인게ilo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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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!! 6,700 오깨 호하 너무 재밌어 사장님 사 distracting 이거 한번 곤중 공중백이 해볼까? 랭크 한 번 보자 라고요? 알았어요 잠시만요 하늘 날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랭크 한 번 보자 이건 처음 보네 아니 보내야지 자네가 난다면 나도 날겠네 어 역시 사장님 사장님 나이스샷 어 여기서 그냥 쳐봐 아니 아직 안나갔잖아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안나갔는데 쳐 눈치 눈치 판기 먹어라 판기 먹어라 와 티영이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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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아 아니 이건 솔직히 운빨이다 1400m 에서는 떨어지면 안되겠다 이게 약간 랜덤이 아니네 jogging 선 어우 야아아아아 짜아아아아아아ㅏㅠ ㅇㅇㅇ 엄벅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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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다 쉬는거야 어어어어어어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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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만 3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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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육만 고친만이다 가자아 이거 bodies 오우~~~ 15만 이게 뭐야 뭐야 27만 30만 40만 50만 사장님도 미친 존나 빨리 와 사장님 당신과 있을 때가 재밌었습니다 사장님 당신과 있을 때가 재밌었어요 아 뭐야 5만 7천이야? 아니 이렇게 했는데 5만 7천이야? 아 존 잘했는데 나 재밌네 사장님 역시 사장님이 최고예요 해피엔딩 사장님 저는 이제 시급 3천원 받으면서 야근 맨날 맨날 하고 월 120만 받으면서 노예처럼 일할게요 역시 사장님 최고 헬조선 엔딩 뻥이야 개새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현실 ㅋㅋㅋㅋ 현실 ㅠㅠ 아아아아아.... 이게 현실이라디 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늘의 영상 어,...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상 쉴래요 사장님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끝!